XSFM입니다. I, D, W, K 주말에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주말에 방송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주말에 쉽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그렇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절에 전해드리네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의 중요한 이슈고요. 그 외에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덜어 해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가지다가 그냥 속으로 덮어버립니다. 나 노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일하지? 돈 받겠지? 쉽게 생각합니다. 나 일할 때 놀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겠지? 생각보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노동절에 일하면 원래 추가 수당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두 놀 때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디버깅을 좀 하겠습니다. XSFM25의 지메일닷컴을 통해서 장주성씨가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포도주는 마땡앙 미사주입니다. 미사주가 있어요. 미사주라는 게 따로? 롯데주류에서 생산했죠. 계신교는 뭐 땡로도 많이 쓰지만 성공회의 경우 성가수녀회에서 나온 포도주를 쓰고 그 외 교회에서는 싸거나 맛있는 곳을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신교다 보니까 성찬식도 계신교식대로 했죠. 그렇군요. 계신교는 특성상 드라인한 와인보다는 달달한 걸 사는 것 같습니다. 달아요. 같은 얘기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트위터에서 샌샌돌이님께서 미사 중에 사용하는 포도주는 마주왕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규정도 있고 수확할 때 신부님이 축복 시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사주로 사용되는 포도주는 따로 제작이 되는군요.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주정뱅이 신부님은 누구였는지 어서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께는 커피비누에서 커피비누 더치커피 그리고 29데이지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버깅 환영해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전화 영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숙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로아스웰 육영근 홍삼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가정의 달 맞이 행사가 바쁩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치약 10 플러스 2 할인 입니다. 입니다. 12사도에게 치약을 쓰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사가 요즘 많아요. 뭐요? 어, 마스크를 쓰고 입냄새가 심해진 이유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배풀이 말해주고 있죠. 네. 입냄새가 심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야 자기의 입냄새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는 아니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요즘 치약이 10 플러스 2 할인을 합니다. 치약을 뭘 12개나 한꺼번에 사 싶지만 이 행사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죠. 너다수 씻고도 해봐요. 어, 그럼요. 네, 하룻밤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치약을 그렇게 꽉 짜서 쓰지 말고 네. 많이 사놓으면 네. 너무너무 편합니다. 저도 한 번에 여러 개 사놓는 편이거든요. 네. 네. 주로 명절에만 오는 행사인데 이번에도 기존 유저들은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건데 10 플러스 2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 잘하죠. 친지들과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수량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수량만큼은 요청하신 곳으로 네. 나눠서 무료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사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요. 여러분의 땡플리스 계정처럼요. 네. 엑세스몰에서 요즘 제약을 확인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는 휴일에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죠. 그때 이런 거 한 번도 안 궁금해 봤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왕 놀러 나온 걸 놀아야 되니까 자신이 일터에 서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놀러 간 그곳 저 사람들은 평일에 많이 놀 거야 뭐 삼교대 할 거야 평일에 많이 쉴 거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끝내죠.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동절 휴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했던 기자회견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 봅시다.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샤넬 코리아 지부의 김소연 지부장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샤넬 노조가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샤넬 노동조합, 지금은 샤넬 지부인데요. 샤넬 노동조합은 2004년 공산이에요? 네, 2004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7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지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시에는 연맹에 소속이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초에는 2004년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2007년에 서비스연맹을 3급 단체로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3년간 자기들끼리 뛰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애티튜드의 사람인 거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뭔가 노동계에서 이미 배운 사람이 쉽게 말해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샤넬 코리아에 입사해서 만든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냥 20대, 30대 초반 이런 때에 나는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판매 서비스 하는 일을 계속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아, 갑자기는 아니죠. 꾸준히 쌓여왔던 어떤 걸 직접 노조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걸로 3년을 해보다가 그 뒤에서야 아, 연맹을 가볼까 해서 연맹을 한. 되게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습니다. 샤넬이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2004년에 만들었고요. 2005년에 로레알, 로레알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로레알 코리아도 2005년, 아, 제가 무지합니다. 역사가 긴 조업들이 있었군요, 이 업계에도. 네, 저희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정말요?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가 출범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건 작년이었거든요. 그런 노조들이 10년은 넘게 2004년, 2005년, 엘카는 2006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노동조합들이 서비스 연맹으로 모이면서 노조 연대로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이제는 하나의 노조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라는 말씀은 단일직군. 이 업종을 포괄하는 사업장은, 그러니까 회사는 틀리지만 업종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잖아요, 같은 일을 하잖아요. 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업종은 하이패션, 스포츠용품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면세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보면 그냥 옆에 옆에 있고 위층위층 있는 그 사람들. 다 판매 서비스 업종이죠. 아, 그게 단일직군. 이군요, 여기서 다루는. 네, 네. 그게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네. 그런데 사실상 뭔가 기반이 있어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10년 넘게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해본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이 많은 판매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을 함께 노동조합으로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 기존의 서비스연맹 상하에 있던 자체적으로 지부를 꾸리고 있는 곳들은 어디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로레알 샤넬코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외에는 록시 땅 정도 알고 있고. 클라란스도 있고요. 클라란스. 시세이도도 있고요. 네. LVMH라고. 아, 네. 루이비통. 엘카. 엘카 코리아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담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잖아요. 네. 면세의 브루벨 코리아. 그건 뭐하는 겁니까? 브루벨은 이제 그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브루벨에는 그러니까 LVMH, 루이비통이 있고. 여러 패션이나 화장품들 다 다루고 있고요. 유통 전문. 네. 에이전시고. 브루벨이 굉장히 크죠. 브루벨이 있고. 최근에는 로레알 계열의 면세 또 에이전시. 삼경, 소메이, 하이코스 이런 데들이 있죠. 사실상 우리가 쇼핑몰이나 백화점 1, 2층을 걸어 다닐 때 볼 수 있는 곳들의 간판이 죽 떠오르는 정도네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있고 소속 안 된 분들이 계시고. 이런 노조를 따로 모여서 만들었다는 건 보통 요즘의 추세를 보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 꼭 지부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방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설 사람이 없다거나 그래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라.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백화점 1층에서 여기는 실제로 노조 지부에 가입한 맹비를 내는 어떤 직원인데 저쪽에는 왜 보통 백화점 1층에는 4개 브랜드 들어오면 백화점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는. 뭡니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3대 명품 브랜드요? 그럼 그중에 이제 노조가 조직이 안 돼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꼭 지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조는. 네. 그래서 19년에 그렇게 저희가. 그걸 기대하고 모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부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래도 이제 생겼으면 민주노총도 등에 지고 있고 하니까 회사들이 지부의 눈치를 볼 것 같은데 노조의 눈치를 좀 볼 것 같은데. 4월 19일에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느낌은 회사가 노조 없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막 간다고 싶었거든요.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께 19일에 진정서를 내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처럼 일하지 않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간단치가 않은 게 사실 문제이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을 하기가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까라고 저도 놀랐거든요. 주 5일을 근무하거나 주 4.5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달력의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인 분들한테 이걸 이해시키셔야 돼요. 맞아요. 빨간색, 파란색 있죠. 우리는 달력의 파란색 쉬는 날, 빨간색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은 거의 무조건 까만색이죠. 더 까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까만색, 시커먼색입니다. 네, 시커먼색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네, 그날은 더더욱 쉴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비에는 가족과 함께 중요한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함께 어디라도 갈라치면 나머지 가족이 이 유통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휴일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중에 자기의 파란 날과 빨간 날을 정하죠. 그거는 아마 지부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노동자가 정할 권한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보통 회사에서 정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쉬는 날을. 네, 회사마다 다른데 그게 차라리 저희는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정하면 정한대로 그건 보장되니까. 아, 회사가 먼저 지른 거니까. 그리고 패턴이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정해줄 때 사실 설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해줄 때 이번 주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쉬세요.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쉬세요. 금요일 쉬세요. 그다음 날에는 그냥 월화 쉬세요. 이렇게 정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 노동권 보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너무 힘든 조건이죠. 네, 매주 휴일이 바뀌고 휴일이 띄엄띄엄 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쉰다는 거예요. 매주 바뀌어요? 네, 매주 바뀌어요. 왜 매주 바뀔까요? 아니, 뭐 판매관리 부서에서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팔리는 날 따로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물론 회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매장당 한 명씩 더 고용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고용을 늘려달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안 하고 굴리면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렇게 보자고요.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회사의 휴일을 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각자 일주일에 며칠씩만 보고 누구는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고 정해놓고 누구는 월화식구, 누구는 화수식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 방송으로만 말하는 거고 지금 방송을 편집하는 서상준 민정수석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을 텐데 그렇게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거든요. 내가 한적한 곳에 남들 아무도 안 놀 때 월, 화요일에 놀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노동권 박탈의 의미가 있거든요. 평일에 논다는 건. 그런데 그걸 평일을 이틀을 곱게 붙여서 정해진 날짜에 놀게 해주면 그나마 가장 적게 노동권을 해치고도 판매직들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매주 바뀐다. 네, 매주 바뀌어요. 그럼 그 매주 바뀌는 휴일은 그 시대의 뭐랄까 산업혁명 시대의 휴일이에요? 그냥 누워 자는. 극급처럼 들려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어서 적어도 주중이라도 사실 더 확장해서 크게는 저희가 주말에 하루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상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그거를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회사에서 보기엔 사실상 인력 늘리는데 돈 쓰라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일반 사람들처럼 빨간날 토요일, 일요일 연결해서 쉬는 것처럼 주중이라도 계속 고정적으로 연결해서 휴일을 보장받고 싶다. 지금 말씀하신 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네.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 휴일을 그렇게 지정하고 연속해서 쉬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고정된 휴일을 얻어내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대로 인력이 충분하다면 저도 이거를 판매 서비스를 하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처음 생각해 보게 된 게 내가 진짜 우리 직장을 좋아하고 우리 직장에 편하고 나도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갈 때는 그냥 쇼핑몰 갔다가 내 일터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휴일이라서도. 그건 기분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지금 한국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걸 얻어내려고 하시는 중이다. 4월 19일에 기자회견하신 영상을 봤는데 너무 짧고 마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군요. 아, 그랬나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거 잘합니다. 전문가거든요. 아, 이분이 마이크를 싫어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말을 짧게 하고 전문가한테 넘기시던데 말이 짧게 나와서 이 얘기를 못 들었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나왔던 단어들 중에 주 5일로 사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휴토라는 단어예요. 휴토요? 조합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휴호회는 보통의 토요일은 휴모일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주휴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는 일요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토요일이 아니여. 자기 휴일이 아니어서 일요일을 기반한 건 그냥 주휴일이라고 다른 날로 지정하고 토요일을 쉴 수 있는 거를 다른 날로 지정한 거를 휴모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휴토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전에. 그건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휴토라고 불렀어요.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런 건 법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편법으로 처리했다고 들리네요. 저희는 사실상 영문도 모르고 휴토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그냥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예요. 휴토라는 게. 그런데 회사의 취업기칙이나 더위의 단체업약에 보면 주휴모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주휴모일이 토요일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요일부요? 토요일분. 토요일분 휴일이라는 말은 토요일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아니죠. 토요일을 대신한. 그렇죠. 토요일이라고 된 거는 없죠. 그런데 휴토라고 불렀다는 거죠. 휴토. 애매하게. 토요일이 아니지만 토요일을 대신한 다른 휴일을 지정한 거고 법적으로 주휴도 일요일을 대신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휴 한 번만 주는 거. 한 번이 그날이 주휴인 거잖아요. 제가 아는 그런 거 법에 없어요. 네. 휴토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왜 이렇게 지정했을까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해보면 토요일이 원래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우리한테 토요일 못 쉬지만 다른 날 쉬는 날이야. 그게 휴토야. 라고 했을까요. 그게 휴토야. 휴일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저도 갑자기 이 질문 하시니까 어렵네요. 자 잘 봐. 여기 화요일이라고 써있지. 이게 토요일이야 너네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토의 개념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길게 생각을 안 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 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에 우리가 쇼핑몰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고 놀러 나갈 때 요즘 면세점 잘 못 갑니다만 면세점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 계신 분들을 보고 우리는 다른 날 충분히 놀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업계의 휴식 관행이 아주 오랫동안 잡혀있는 호텔업계 같은 숙박업계 같은 곳에는 큰 호텔은 그냥 주 4일을 일한다거나 아주 옛날부터 아니면 삼교대를 한다거나 밤에도 업무가 필요하니까 삼교대를 야간에 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 휴일을 하루 더 주고 이런 식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잡혀있어요. 쇼핑몰도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실제로는 평일에도 그냥 일하시잖아요. 거의. 늘 열려있으니까 교대 근무도 없어요. 심지어. 교대 없다. 네. 풀 근무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샤넬의 케이스로 그냥 우리가 잘 아시는 샤넬의 케이스로 설명을 해보죠.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일찍 해서 2시간 일찍 정도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직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텐데 저희는 그내도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계속 바꿔냈죠. 예를 들면 여성이 직장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작업장이다 보니까 꾸밈 노동 시간도 사실상 노동인데 그것도 일찍 와서 알아서 하라고 강요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죠? 9시 반 출근이 보통 일상인데 9시나 8시 반 이렇게 나오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반이요? 네. 8시 반까지? 네. 8시 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 업무 때문에. 보통 입지가 비싼 곳인 직장이라 집이 그 근처에 어려워요. 네. 제가 너무 제 입장으로 말하나? 그러면 8시 반까지 나오려면 꽤 일찍 나와야 돼요. 네. 6시, 7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시 반에 들어가요. 언제까지 일하죠? 그래서 12시간, 14시간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시간에서 14시간이요? 그게 노동조합 만들고 저희가 10년 동안 바뀐 지 많이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기본 10시간이에요. 10시 반에 오픈해서 8시 또는 8시 반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는 10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면 한 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일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금 정부 안으로 바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하루에 12시간을 누군가가 고정으로 주 5에서 5.5일을 일한다면. 네. 그래서 52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추가 인력 없이 근무 시스템을 막 만드는 거예요. 추가 인력 없이 근무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8시간을 일하게 하고 왜 이렇게 사측처럼 말씀하세요? 쭉 느린다. 강제로. 사측처럼 얘기했나요? 쭉 느리죠. 그래서 52시간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써서 결국에는 52시간은 나의 노동자가 근무 시간이 줄고 쾌적해지려고 바뀌어야 되는데 쾌적해지지 않고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맞추니까 쥐어짜 방식으로 하는군요. 회사들이 그래서 원래 받았던 임금은 사실상 OT라고 표현하면 아실길래나? 추가 노동한 걸로 임금이 다 보장됐던 건데 그게 8시간만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줄어들고 일은 많아지는데 예? 네. 잠시만요.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이 왜 줄었어요? 일 더 시켰는데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은 제가 아는 OT의 개념이랑 다른가 봐요. 일반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8시간은 근무 쭉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야근이란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했으면 OT를 했으면 OT 수당을 그냥 달리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일상이 늘 매일매일이 OT잖아요. 영업시간 때문에. 아 8시간을 무조건 넘겨서 일하니까 하루 4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돼요. 만약 12시간을 서 있다면 일을 하신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설정돼 있죠.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OT로 나가는 수당 때문에 기본금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적정하게 내 생활을 하려면 여직 받았던 임금이 100이라면 100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었다면서 70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임금이 줄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마법 같아서 제가 이해하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더 하기도 하는데 급여가 더 줄었다. 그 일이 도망가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4명이든 5명이든 돌아가면서 시간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누가 해 주지 않아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타겟도 있잖아요. 저희는 판매직이니까 그 타겟도 그 타겟도 고스란히 저희가 해내야 돼요. 그런데 노동시간을 52시간 때문에 줄여서서 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임금은 줄고 노동의 강도는 늘어나는 현재까지는 법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수정할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시게 되신 제일 중요한 이슈 단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송 나가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가 노동절인데요. 노동절이 주말에 잘 안 끼는데 주말에 꼈을 때 좀 곤란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휴일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업계죠. 처리를 회사가 어떻게 해준 겁니까 이번에? 5월 1일 날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공휴일이랑 달라요. 대체할 수 없는 휴일이잖아요. 아 회사에서 휴토를 지정해 주듯이 휴 노동절을 지정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법을 너무 뻔하게 어기는 거니까 곤란하군요. 회사가. 근데 그날 저희는 일을 하잖아요. 영업도 하고 있고 토요일이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날인데 문제는 회사가 거기에 꼈던 아까 휴토라고 잠깐 물어보셨던 그 휴토가 겹쳤다는 거예요. 5월 1일과 휴토가 겹쳐서 법정 공휴일과 휴토가 겹쳤다. 네. 근데요? 그래서 5월 1일을 못 쉬는 사람들에게 휴토도 겹쳤으니까 둘 다 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 거는 뻔히 자기네도 알는데 아니 70%까지 계속 이해되다가 막판 해석해서 너무 이상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둘 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노는 날이 두 번 겹쳤으면 노는 날 두 번 주든가. 그게 맞죠. 노는 날이 두 번 겹쳤는데 한 번밖에 줄 수 없대요. 근데 한 번도 못 주는 실정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 겹친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다른 날로 옮겨서 원래 쉬었던 거고 아 맞다. 노동자 회사가 지금 사실상 심정적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굴리고 있는 시스템상 토요일은 쉬는 날도 아니야. 이 회사님. 그렇죠. 근데 달력이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가 토요일 날 쉬었다고. 토요일 날 쉬는 날과 5월 1일이 겹쳤는데 5월 1일은 대체휴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쉬니까 두 날이 겹쳤는데 어떻게 두 날 쪼개요. 그냥 하루만 쉬잖아요. 제가 샤넬 인사팀장이에요. 그 팀장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샤넬용 달력이 있어요. 평일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막 섞여 있어요. 직원에 따라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까만색이에요. 계속 그거였어. 그랬다가 이번에 5월 1일이 되자 일반인용 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해를 해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인사부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 왜 이랬을까? 문제는 저희도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 마음을 모르겠다고 계속 물어요. 저희한테 도대체 회사가 왜 이럴까요?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저희가 회사를 만났거든요. 아 예. 저희가 지금 녹음을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어제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만났는데 뭐래요? 마음을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네. 그렇죠. 되게 궁색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는 법적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다. 백전백승이다. 회사가. 아. 네. 그냥 농사가 적어준 답이죠. 그건. 그래서 노동부의 진정이 들어갔지만 자기네가 이길 거가 뻔하다는 얘기였어요. 아.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심정적인 옳고 그름과 윤리를 따진 상황은 아니니까 승패를 자신하는 네. 법적으로 당연하게 프로야고 미디어 데이냐 그런 얘기래요? 그것도 아쉽다고 했어요. 저희가 사실. 네. 법은 사실 노동조합은 법보다 법 기준이 사실 우리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법 기준보다 더 상위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법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휴식권이나 이 조건이 하락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당연합니다. 법 기준에 맞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법에 맞춰서 가급적 우리한테 손해가 덜 나도록 다르게 말하면 노동자 여러분들께 정당한 대가 혹은 정당한 휴식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건 법으로 틀리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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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지만 규정지변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얘기를 했고 얘기를 계속해 보다 보니까 회사는 가이드가 자본주의의 기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이라고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때그때 바뀔 수 없고 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잣대를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의미 있었는데. 뭐래요? 저희가 토요일을 평일에 파란 날하고 일요일 날을 쳤는데 이렇게 겹치게 된 토요일이 이번에 이걸 인정하면 앞으로도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바보들이 있나. 노무삭 끼고 있으면서 그걸 왜 몰라. 그걸 왜 노조한테 물어. 정답은 왜 그걸 우리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그럴 거냐고 묻는 거죠. 저희한테. 헐렁하겠냐. 거기도. 아니. 이게 틀리고 이걸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데. 이게 시정되면 앞으로도 시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만 살짝 시정하고 앞으로는 안 할 생각인가. 협상 테이블에 그걸 내밀었다는 얘기는. 어차피 법을 어기면서 취한 이득은 되게 달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는 건 무서우니까. 그걸 표현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닌데. 백화점에서 판매 서비스 노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저 군대나 거대한 기업들처럼 보직을 막 빙빙빙 도는. 어떠한 부처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회사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본사를 만나시면서 본사분들은 본사의 노동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화이트 칼라 9 to 5를 보장받는. 그분들은 리테일과 스토어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마음으로 잘 이해를 못하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일 예로. 좋아요. 일 예로. 저희가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 네. 회사 사무실 직군들도 연차를 사용하고 현장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돼요. 법적으로 연차를 15개부터 쓸 수 있으니까. 꽤 무서워하는 것이죠. 회사가. 연차. 그런데 저희는 연차를 쓸 수 없잖아요. 이 지경이에요.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휴일이 심정적으로 사실상 없는 업계라는 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연차 못 쓰죠. 연차 못 쓰. 이해하시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15개가 평균이라고 해도 한 해의 연차 소진이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1년에 연차 평균적으로 쓰는 날이 5일이에요. 5일? 네. 운동회 가면 끄시겠네요. 거의. 아파서 져요.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그치 않아요. 네. 아파서 져요. 아파서 시거나 특별한 정말. 병가가 없어요? 병가 있는데 먼저 소진해야 돼요. 연차를. 아. 이 30대 이상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제도의 괴로움. 아파도 연차를 먼저 써야 된다. 네. 또 이 얘기하면 되게 긴데. 아. 네. 그래서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거가 너무 우리는 비합리적이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연차 아니냐. 그런데 병가를 만약에 15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인 일로는 연차를 못 쓰잖아요. 뭐 입원을 했다. 수술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기가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은 그 뒤로 만약에 6개월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연차 개수의 6개월치를 빼고 분할해서 앞에 꺼낸 연차로 먼저 병가가도 소진할 수 있고 뒤에 연차는 잔여 연차는 좀 남겨놓자. 그러면 그때부터 병가가 발동하는 거죠. 그런 식의 내용도 저희가 합의했어요. 그것도 만들었죠. 저는 사실 그것도 100%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데. 맞아요. 앞부분 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일 연차인데 아파도 그것부터 써야 되면 어쩌다 개복 수술이라도 한 번 받으면 연차가 다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중년에 올 수 있는 흔한 부인병을 한 번 겪는데. 그래서 아까 예로 연차의 이해도가 정말 현장하고 같은 회사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눈높이가 틀리다는 걸 제가 목격한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인의 성향, 선호에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일중독자 아니야?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는 현장은 그래서 연차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그렇게 못 쉬는 조건이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은 연차를 소진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 연차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만 이해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사측이 이해하듯이 당신 연차 수당 받으려고 안 쉬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런데 이 현장은 내가 연차를 내가 2박 3일 좀 쉬어야겠어요. 가족과 일이 있어요. 연차를 쉬려면 다른 사람한테 온통 피해인 거예요. 매장에 상시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차를 내 개인 선호나 사유에 의해서 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잠깐 밀어놨다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늘 열려 있는 공간에서 판매하고 서비스해야 되니까. 판매 서비스업에 대해서 가장 잘 심정적으로 이해해 주실 다른 업계를 다른 직군을 떠올려 보면 주민센터의 공무원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공무원분들 많은 대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재난이 시작되는 샤넬 지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샤넬이에요. 우리 앞에 줄 정리하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보통 매장마다 한 분인가요? 패션에 두 분인가요? 한 분 계세요. 그 양반 휴가 간다? 네. 괴롭죠. 안에서는 다른 일로 바쁘잖아요. 명품 매장에 줄이라는 게 충분히 여유 있을 만큼만 매장을 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여보려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빽빽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명품 매장에서는 고객의 수가 몇 배를 상회합니다. 직원의 수를. 그런데 내가 놀 때 대체 인력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늘 대체 인력을 마련해서 심지어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흔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쉬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휴무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갑자기 6일 근무도 하게 되고. 6일 근무를 하게 된다. 네. 그런 경우도 생기죠. 오래 일하다 보면 몇 번은 겪으시겠네요. 그걸. 네. 상황에 따라서 겪는 거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형 유통하는 곳의 판매직 서비스 직원들은 또 이직률이 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사고가 흔히 발생한다는 거라서 내가 10년을 일했다. 그러면 주 6일 일해본 경험이 숱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해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샤넬코리아 지부의 김소연 지부장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지부장님은 전임이십니까? 전임이시겠죠? 네. 전임이에요. 전임으로 이 활동을 하시게 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도 오래됐는데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번이 어떻게 되세요? 네. 98년에 입사했어요. 예? 1998년에 입사했어요. 가만있어봐. 22년이 아니네. 23년이네. 샤넬코리아에서 23년. 그중에 16년을, 17년을 노조일을 하신. 그럼 본인도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일이 많겠네요. 이것밖에 못 얻어내서 미안하다. 네. 늘 가시방석이고요. 늘 미안한 마음 많고. 사실 뭐 계속 뭐가 잘 안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거를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요즘에 빈센조, 까사노가 되고 싶은 마음.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저도 잘 안 보는데 요즘에 그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안드로이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화가 났다. 네. 늘 화가 나고. 사실 그 정도 업력이 되셨으면 본사와의 관계가 좀 더 다층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은. 본사에 친구도 많고 어떻게 저 어떻게 관계가 돼서 이런저런 조건, 이 정도 정도 조건들은 얻어다 준다더라. 그게 어렵죠? 그런데 저는 오래됐는데 본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본사도 본사대로 안 좋군요, 노동 조건이. 저희보다 안 좋은 건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건데. 물론 노조 위원장님한테 이건 뭐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샤넬의 정규직 처우가 업계에 비해 그렇게 업계 평균에 비해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이건 아마 본사 직원들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사 직원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수준하고 판매직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준 좋네 안 좋네 비교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수입 차이가 큽니다. 백화점 1층에서 일하게 되는 거 그렇게 고연봉을 기대할 수 없죠. 모르는 분들 위해 그냥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년생에서 몇 년 차까지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최저임금이 올라줘서 그나마도 최저임금 수준이었죠. 샤넬 프라다 이런 매장에 일하시는 그분들도 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수당. 시간 외 수당.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보장받기 힘든 커미션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는 인센티브 많이 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되던데요. 회사가 딱 설계해놔요. 그러니까 뭐 사실 쉽게. 보험회사처럼 개인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최고치를 찍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요. 그럼요. 매달 매달 타겟 설정을 회사가 하죠. 목표를. 이만큼 팔아. 목표를 설정해주는 거가 회사 권한이고 거기에 이제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 판매 수당을 어떻게 줄 건가 개인에게. 제가 들은 곳에서는 한 곳에서는 0.1%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0.1%라는 얘기는 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도 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인센티브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수도 없이 파는데. 네. 판매한 거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네. 전체 판매를 해야 되는 게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판매 매출을 달성해야 되고 그 달성한 거에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그 판매액이 계산이 될까? 전체 판매액에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를 해놔요. 제품군에 따라서 이 제품군은 몇 퍼센트를 팔아야 되고 이 제품군은 몇 퍼센트를 팔아야 되고 복잡해요. 게임이 그런 게임이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판매해야지 판매 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이에요. 현장에서 파는 사람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군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팔면 얼마 주는 건데 이게 없어요. 사실 복잡해요. 마지막까지 해봐야지 알게 되는. 그나마 있을 수 있는 목표의식도 좀 뺏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목표의식이 참 그게 희한한데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중간에 좀 쉬엄쉬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힘들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작죠. 게다가 처음에 들으셨다시피 가족과의 삶 혹은 내 삶의 개발이라도 사실상 회사를 나서서 사는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청취자분들 들으셨고요. 사측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아, 우린 안 질 거다. 아, 그럼 고용노동부에 가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질 것입니다. 뭐래요? 그렇진 않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가는 사실상 저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얘기가 너무 맞지라고 하셨어요. 뭐, 초짜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지. 아무튼.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의 또 이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좀 시일이 좀 걸린다. 5월 1일까지 저희는 좀 정리 그 전에 돼서 우리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힘들고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5월 1일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좀 시일이 걸린다. 본부에도 의견을 물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본부에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명쾌한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올바른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했으면 좋겠고 빨리 시중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발전된 듯하면서도 상당히 뒤처진 노동 영역에 대해서 듣고 있는 기분이 드는군요.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처우를 겪은 지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닐 텐데 정부 부처는 뭔가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해보는 일인 것처럼 반응한다는 건 그동안 깔고 앉아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례가 많이 없을 수 있죠. 이게 저희 사례가. 그럴까요? 우리가 놀러가면 만나는 노동자들은 다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것을 문제제기했던 데가 없으니까. 2021년까지? 태초부터? 네.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회사가 최초에 이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했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회사가 1994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서태지 3집 발매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사례나 이런 판례나 이런 것들이 없나. 보고 확인해요. 이런 경험은 정말 많은데 저희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사례가 또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이게 뭐 이제 노동계가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도 정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네. 고용노동부도 이런 진정을, 이런 메시지를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첫 발을 떼신 거네요. 샤넬코리아에서. 한참 걸릴 수 있겠어요? 한참 걸려도 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지부장님들 나오시면 말씀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뭐 법 개정이나 법령 개정을 위해서 정부 부처나 국회와 접촉을 해보시고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요? 뭐 무엇이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했죠. 그래요? 네. 도와주고 계신 데가 있나요? 사실 느낌은 어떠냐면요. 좋아요. 느낌은 뭔가 힘들어지지 않는, 힘들어지지 않는 선에서만 역할을 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민원인들을 만날 때마다 흔히 듣는 국회의 느낌이죠. 그래요? 어떻게든 책임 안 지는 선에서만 책임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왜 찾아가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국회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너무 적기도 하고 로빈 하루에 천 건씩 들어오니까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네. 보면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본인들도 해결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져서 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네. 그런데 결론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될까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들죠. 어찌 보면 노조회 활동가에게 핵심 연경 중에 하나가 로비인데 이걸 너무 안 들어주는 사회 분야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서로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쉬자. 그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서로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이 역할은 고용노동부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던지기를 한다? 네. 아니죠. 이거는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토스를 한다. 혹은 어느 순간 눈빛을 봤더니 귀등으로 듣더라 하는 건 이 조직이 낼 수 있는 힘이 무섭지 않다거나. 이 조직을 도와줘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입니다. 보통. 산업안전자음. 산자부가. 아, 네. 산자부가. 네. 이 백화점에서 판매 서비스 노조가 생긴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이 더 커야 되겠네요. 네.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세력이고 표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일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노동절이 이틀 남았는데 이틀이면 긴 시간은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5월 1일에. 출근 안 하는 게 어때요? 죄송합니다. 출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진짜요? 네. 권리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샤넬 일부 매장이 비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 가실 때 참고하세요. 조합원이 몇 분이죠? 와, 이거 지금 최초 공개. 조합원이 몇 분이죠? 조합원인 400명이고요. 400분. 판매직 서비스직 직원의 총수는 어떻게 됩니까? 샤넬 코리아는. 저희는 화장품이랑 패션이랑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코스메틱 직원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조합원은 패션은 아니에요. 화장품 쪽. 코스메틱. 코스메틱은? 전국에 한 70개 정도 있어요. 쇼핑몰. 쇼핑몰. IFC나. 아, 네. 대형 쇼핑몰. 그곳에서 이번 노동절에 샤넬 코스메틱 매장에 가시면 어떻게 돼 있냐? 안 열려 있거나. 점장이 울고 있거나. POP가 세워져 있겠죠. 남들 다 바쁠 때. 좋네요. 네. 저희 직원들이 화가 단단히 나서 그날이 고정휴일이라면서요. 고정휴일이어서 쇠지도 못하는 우리가 여직 영업을 위해서 나와줬더니 이제는 있던 휴무도 빼앗아 가고 이날 쇠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이 뭐가 중요해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사실 직원이 더 소중하고 회사가 더 담아야 되는 걸 그걸 못 지켜주니까 직원 스스로 권리행사 하겠다. 그럼 그날 쉬면 되잖아. 그러면 나도 쉬니까 똑같이. 그러면 됐다. 이런 심정으로 다 쉬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용어로 준법투쟁이라고 하죠. 투쟁이라고 하기에도. 그런데 투쟁을 빼줘도 돼요. 그냥 준법이거든요. 준법. 그냥 법대로 살겠다. 네. 맞습니다. 피해 안 보겠다. 좋습니다. 쇼핑몰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이제 그 프라다 코스메틱 매장 앞을 지나가시면 POP 옆에 셀카즈가 제보해 주시고요. POP만 있더라.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셨나 봐요. 소문이 나겠죠? 진짜 이거 어떻게 이번 5월 1일 겹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지부의 얘기니까요. 하셔도 됩니다. 지부인데도 있고 지부가 아닌데도 있는데 지부가 있는 데는 브루벨 아까 얘기했던 면세점에 브루벨 코리아에서는 저희 상황을 듣고 바로 3일로 세 번의 휴일을 가져라.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솝. 그거 저 코스메틱 아닌가요? 네. 코스메틱이에요. 이솝은. A로 시작하는 이솝.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소식을 알렸는데 현장의 직원들은 세 번 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다음 월요일을 한 번 더 쉬어서 세 번을 맞춰줬대요. 오. 오히려 더. 이건 뭐 회사 이름 말씀하셔야죠. 이런 거 홍보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고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세 번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샤넬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보통의 노동현장하고 좀 반대되는 분위기네요. 보통 싸우면 먼저 얻고 얻으면 소문이 나서 우리도 조직화하려든 싸우자.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기서 싸우는 걸 보고 싸우는 사람들은 잘 안 됐는데 와. 우리 저거 해야지. 회사들이 본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감정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할 수 있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하니까. 저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도 빨리 시정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측이 봐도. 하측에 아마 HR 담당자 드릴 텐데 봐도 아니 나도 쉴 땐 쉬어야 되고 샤넬은 왜 저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죠. 아니면 끝까지 지켜보고 했을 텐데 그러게요. 결론이 나기 전에 이렇게 움직인 건 저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이번에 노동절 관련한 흉후보장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뀐 이 관련된 업계 분들 있으시면 제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대처하기 어려운 게 이 업계입니다. 리테일에서 일하는 스토어에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입니다. 이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질문 딱 듣자마자 생각난 거는 노동조합 하세요.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사실상 저희도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계속 계속 뭔가 이슈가 있어요. 바꿔내기가 쉽진 않고. 이거를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혼자는 힘드니까 노동조합 함께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판매서비스 노동조합 리테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돼서 여지까지 오잖아요. 서서이라는 게 당연하고 화장실을 고객용을 쓰지 못하는 게 당연했고 네. 이런 휴일들이. 그게 당연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도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거를 바꿔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아 이거 불편한데 사장님 바꿔주세요. 이거는 근데 너는 여기 선택했잖아. 이 직업을 하고 있잖아. 이건 선택. 너가 선택한 거고 이걸 모르고 들어오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마치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찬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네. 근데 법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들이. 그렇구나. 이건 지금 법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네. 법도 못 따라가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펀법 아니야? 다 빠져나가는구나. 계속 여기에 갇혀서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데 다 같이 사실 자각했으면 좋겠고 알려내는 역할 저희가 많이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래된, 뭐 오래된 곳 아니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래된 백화점, 큰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 여긴 화장실이 왜 있지? 싶은 화장실이 가끔 있거든요. 보통 거기가 직원 전용이군요. 어? 지금 알았어요. 되게 열악하죠.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하고는 청소 상태가 좀 다르고요. 50, 60대 어른들이 믿는 이 전통적인 노동자상 혹은 이 노동의 가치라는 게 지금은 많이 타파된 것처럼 느낀다면 제가 상당히 철이 없는 사람이겠죠. 아직도 이 업계가 그런 모양입니다. 뭔가 겁나 독해야 되고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좀 더 신뢰를 받는다거나 이런 곳 그냥 업계 전체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오늘 하루 놀러 나가셨다면 쇼핑 다니시면서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샤넬 코스메틱 매장도 자세히 보세요.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샤넬 코리아 지부의 김소연 지부장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노동절맞이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134년 전입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는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차회원 인원이 얼마였는지는 기록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30만이라는 데도 있고 3만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중간에 8만, 10만 이런 숫자도 있고요. 잠깐 왔다가 딴 데 가서 맥주도 마시고 이제 당구 치는데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다시 가서 치고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하체해야 될 시간이어서 급히 가고 아 운동해야 돼서? 네. 뭐 그랬겠죠. 이 시위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4일 노동자들이 다시 모여서 전날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규탄하고 그리고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엽니다. 왠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뒤집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인들은 다 때려부수고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날 6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기록을 보면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미화가 됐을까 원래는 폭력 시위였는데 의심이 들어가지고 좀 더 살펴봤는데 당시에 참석자나 아니면 시카고 시장도 집회가 평화적이었다고 그 집회 현장에서 선언했다고 합니다. 평화집회가 진행이 되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간 사람도 있겠고요. 늦게나마 유산소 하러 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노동자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 쪽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경찰 쪽으로 사제폭탄을 던진 거죠. 경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6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경찰은 또 바로 대응사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사상자의 숫자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록으로 보면 경찰 6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을 하고 사고가 확산됩니다. 노동자 70명, 경찰 측 6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범인으로 무정부주의자 그룹 8명이 체포됩니다. 세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죠.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재판 중에 나왔던 증거가 있는 것은 이 8명 중에 한 명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들이 폭탄을 만들었다는 증거 그리고 폭탄을 던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종신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나머지 7명은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랬댑니다. 그 7명 중 한 명은 자살을 했고요. 4명은 형이 집행돼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은 나중에 사면이 됐습니다.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흘러갔는데 문제는 진짜 범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랑 큐아논 때문에 음모론이 너무 진지하게 소비가 되니까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저는 원래 음모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죠. 인터넷에서 음모론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읽고 이러는 거 재밌어하거든요. 달 뒤편에 낯이 기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이제. 범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이 나옵니다. 이 무정부주의자 내에 경찰과 자본가의 프락치가 있었고 이 폭탄 테러는 경찰의 자작극이었다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까지까지 정확한 경위는 몰라요. 확인을 했어야 확인을 해주죠. 그렇죠. 음모론은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대로 이후 미국의 노동운동은 탄압받고 위축이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요. 이게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죠. 이 덕분에 노동운동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탄압받게 됐고 위축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자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성장한 무언가에 의해서 이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미국 최초 최대의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 단체는 노동기사단이었습니다. 노동기사단. 네. 이 노동기사단은 이 사건으로 국가 전복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서 세퇴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미국 노동연맹 AFL. AFL. AFL이 창설이 되고 이 AFL이 미국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AFL의 AFL는 페더레이션인데 이 세력에 따라서 이것을 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AFL은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타협하고 백인 숙련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인 로비에 공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는 노조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까지도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왠지 익숙한 이야기죠. 줄여서 부르면 미국 노총. 원래 노동자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세퇴하고 다른 미국 노총이 생기는. 그렇죠. 네. 한편 이 사건은 그와 별개로 또 전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1889년 프랑스에서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 창립대회에서 이 사건이 화두에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려서 1일 8시간 노동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요구를 하고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요구한 지 130년이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메이데이의 시초입니다. 즉 노동절의 시초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륙에 사시는 분들은 5월 1일이 노동절이 아니라서 헷갈리죠?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아니죠. 왜냐하면 5월 1일은 빨갱이들이 정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5월 1일 날 노동자들의 시위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5월 1일을 준법의 날이라고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시위가 일어나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거죠. 준법의 날에. 그리고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겨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요? 근로자의 날이 한국노총 창립일로. 아, 그렇죠. 까먹고 있었네요. 네, 옮겨져 있었잖아요. 네. 그게 89년에 바뀌었나 그랬죠? 미국엔 미국노총, 한국엔 한국노총. 사실 이 노동절도 9월 첫째 주에 있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려다가 5년 뒤인 1984년에 풀먼 파업 진압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고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답니다. 네. 다만 5월 1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참고로 이 풀먼 파업은 미국 철도노주의 전국 단위의 파업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큰 파업이었습니다. 이때도 AFL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풀먼 파업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사, 어느 나라 현대사를 봐도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가치는 한두 해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1890년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1일 8시간을 보장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140쯤 먹은 기자가 그걸 쓰는 거죠. 1일 8시간 노동 요구 지겹다. 그분은 지겨워야 돼요. 사는 것도 지겨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겹다. 이제 좀 해줘라. 이렇게 써야죠. 네. 그렇게 변화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커뮤니티를 휘어잡고 있는 공통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오인된 반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류의 반감은 아직도 심해요. 현장에서 노동하는 자도 주인이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자도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말에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노동절을 노동절로 부르는 걸 합의를 안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집단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리를 찾아가랑은 다른 거예요. 북미 대륙에 계신 여러분 원리가 아니죠. 거기는. 왈도. 월도죠. 월도. 네. 월도를 찾아가죠. 네. 근데 그건 원리가 두려워서 한 거랑 아니거든요. 하지만 노동절은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북미 대륙의 자본가들과 일반 상식선에서 말이죠. 네. 그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180 몇 년이니까 그 기자는 140세가 아니고 160세는 돼야겠네요. 50세, 160세 정도는 돼야겠네요. 요는 그 나이는 돼야 지겹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Y2K 때문에 지금 21살로 표시가 되네요. 왜냐하면 96년생 이럴 테니까요. 아 그렇죠. 그럼 27살, 28살 정도 되겠네요. 네. 지겹다를 반복하는 기술은 간파만 하시면 그것까지 지겨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간파만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뉴스를 사설들을, 오피니언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이슈에 지겨워도 되는 게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11의 그것은 하기 싫다를 마칩니다. 토요일의 노동전 순서까지 접습니다. 윤세민 리더하고 요승균 비디어졌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한주 밀린 문학인, 한주 밀린 문학인, 그리고 서비스연맹 샤넬 지부의 지회원, 샤넬 지부의 지회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샤넬 지부. 쉽지 않아요. 샤넬 지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